아 저거 먹을거 없어요? 어? 먹고싶은데? 먹을거 아무것도 안갖고왔는데 해봐요 자기 응? 다시 해봐 다시 아이 더럽게 빨리 지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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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여기 왔다 교환할게 해봐 오 잘하네 이세야 엄마 하는거 봐 이세야 해봐 이리와서 해봐 엄마랑 같이 빨리 옆에서 단지에서 하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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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단지에서 하면 잘 안된다고 이렇게 하는거 아니죠 무릎을 앞으로 해봐 엄마 양밟아서 이거 만들어야돼 봐봐요 여파로 할려고 이렇게 계속해야지 무릎을 줄이자 외칸래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피해자 집중 감사합니다.